사진 속을 모르시니까 지금 여보세요? 네 통 하나 다 끝났습니다 네 네 네 다음에는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 제가 잘 맞아서 사진 출력이나 보시면 저거랑 비효로가 좀 다 가실 건데 제가 그때 현상부에서 영상 한 번 잠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상부에서 절대 원조대로 그냥 자기가 대기타위로 그대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박 대표님 말씀하셔서 얘기해주세요